그래서 이태원역 상권은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이쪽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상권이 좀 발달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좀 외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특색 있는 그런 상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앞쪽에는 해방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에 맞춰서 이렇게 좀 특색 있고 좀 다양한 이런 문화들이 좀 접목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상권이 활성화하게 되게 된 건 1988년도에 올림픽 이후에 세계 각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상권이 더 발달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좀 상권이 가장 활발하게 된 거는 2010년도에 여기 고급 레스토랑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때가 아마 이태원 상권에 가장 좀 활성화된 시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여기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 외곽으로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발생된 게 경리단길 상권입니다 여기 기존 임차인들이 경리단길 상권이 가면서 상권이 활발하게 되기 시작했고 상권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거기가 아무래도 언덕길이 되게 심하고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경리단길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자체에도 거기 상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동 상권이 명동 상권이랑 조금 다르게 여기는 국내 사람들이 꽤 와요 명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이태원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외국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 때 좀 직격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공실률이 거의 한 30-40% 정도로 건물이 진짜 많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회복되면서 공실률이 조금 회복되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지금 오늘도 현장에 와서 봤지만 공실률이 완전히 좀 회복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어있는 건물들도 많고 해밀턴 바로 이면이 상권이 가장 좋긴 하는데 거기도 비어있는 건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해밀턴에서 경리단길을 올라가는 길 쪽에는 공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공실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불과 진짜 제가 2010년도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커피스미스 자리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건물이 비어있는 걸 보면서 상권이 좀 그때보다는 많이 죽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태원역에서 경리단길 가는 쪽 초입에 와 있는데 지금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 올해 매각된 사례입니다 매각된 금액은 26억 4천에 매각이 됐고 대지 면적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20평대 정도 되고 연면적도 한 20평대 근데 이제 50년도에 지어서 건폐율을 거의 100% 가까이 받았어요 일전에 매입한 금액을 보니까 2020년도에 20억 9천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각하신 분은 사실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남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임차가 좀 맞춰져 있긴 하는데 여기 임대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 나가게 된다면 이 정도 면적에 어느 정도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차인을 찾아야 되는데 땅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금액을 좀 높은 수준으로 저는 매입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에 과연 매각할지 여러분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매각 사례 설명드릴 건데 저기 뒤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이태원역에서 위치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건물인데 원래는 한 3,4층 정도 되는 되게 낡은 건물이었어요 2019년도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총 매입가는 440억 원 정도에 매입을 했고 대지는 한 260평 정도 돼요 상업지다 보니까 건물을 좀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상업지가 800%까지인데 한 400%대 정도 받았어요 근데 여기 건축 제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건물 상태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용적률을 받은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무신사 스튜디오가 들어와 있거든요 음식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1층이 지금 공실이긴 하지만 가려서 받는 것 같아요 임대 컨디션은 굉장히 좀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저기 정강판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예 정강판이 없었는데 되게 좀 가시성이 아무래도 좋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수익성이 나와서 정강판을 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 건물은 지하 3층에 지상 8층 정도 규모의 빌딩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가만 440억이 넘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크긴 합니다 임대 수요는 좀 괜찮긴 하지만 사이즈가 좀 이태원치고 좀 크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매각에 대한 그런 황금성에 대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이쪽 근처에는 좀 좋은 위치에 되게 개발을 잘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태원동 전망을 하자면 명돈평과 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명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태원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외국 문화를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데가 이태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, 30대 분들이 이태원동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한국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이 한류 열풍이 계속 이어지는 한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제가 말하는 이태원동 상권은 그 해밀턴 호텔 인근입니다 거기 바로 이면에 이태원동을 보시면은 거기 언덕길이 되게 많아요 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언덕길이 매우 심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격리단길이 상권이 되게 좋긴 했지만 잘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언덕길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권의 기본이에요 초입에서 하야트까지 걸어가려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해밀턴은 바로 역 나오자마자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태원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상권들 있잖아요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언덕길이 되게 심하거나 아니면 되게 좁은 도로에 있거나 이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되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해밀턴 호텔 인근의 상권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덕길이 있거나 애매한 위치의 상권은 오래 유지되거나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동은 뭔가 대한민국의 뭔가 좀 특색 있는 좀 강력하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상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전망은 되게 좀 좋게 보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상권의 기본 조건 언덕길이 없고 내리막길이 없고 도로가 좁지 말아야 되고 진출입이 좋아야 되고 기본적인 조건에 맞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좀 이런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동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좀 이런 노후화된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이태원역 앞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긴 한데 원래 상업지가 용적률이 800% 잖아요 일반 상업지가 고도 제한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을 800%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워낙 노후화된 것들이 많고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개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꼭 건축사랑 미리 상의를 통해서 건축 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사이즈의 건물이 나오는지 미리 건축사랑 좀 협의해가지고 이런 건축 행위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빌딩은 빌산함 빌딩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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